스플리트 계약을 구매하는 방법 스플리트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다음 단계는 스플리트 계약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얼터머로 스플리트 계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터머 팀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대시보드에 프로모션 제품이 포함된 추가 탭이 표시됩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현재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패키지를 구매하는 과정은 이 지침에서 설명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디파이유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세요. VIP풀 또는 유너티풀 중에서 참여하고 싶은 풀을 선택하세요.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이 표시됩니다. 스플릿 계약을 구매하려면 스플리트 컨트랙츠 탭으로 이동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계약을 선택하고 퍼처스, 구매,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얼터머를 선택하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약관에 동의한 후 퍼처스, 구매,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리는 창에는 얼터머의 금액과 지정된 금액을 이체하려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를 보내기 위한 QR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려면 지정된 지갑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내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확한 금액을 보내세요. 그 다음 결제 알림을 기다립니다. 완료됐습니다. 스플릿 계약을 구매하셨습니다. 계약을 구매한 후 데시보드의 스플릿 라이센스 사용량 위젯의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계약은 마이 컨트랙츠 섹션에도 반영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작업을 기원합니다.